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지금 저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캠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캠핑을 진행해볼 곳은 산나미농장인가? 산나미복장? 오늘 저만의 캠핑을 즐겨볼께요 기대가 너무 되요 보면은 이걸 주시더라구요 물론 이 백은 사용한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할 때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만 쓰레기 분류하는 이 쓰레기 봉투부터 이거 여기 이제 목장의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흑염소 진액이에요 이거 따뜻하게 해서 먹으라고 알려주셨고 이런 것도 있어요 라멘이랑 햇반 그래서 여기 산나미옥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리뉴얼중이어가지고 그... 이제 사람... 이제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리뉴얼중인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행히 이 집... 제가 딱 그... 시기적절하게 온 거 같은데 차라라아아아아아아아 ! 야! 아아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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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캠핑용품들이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사용하는 공간이랑 식당이 될 공간이니까 여기가 제가 털을 잡은 곳이고요 저희 600마지기 여기서 600마지기 보이는지 몰랐는데 600마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택했어요 다른 밑에도 장소가 있고 저쪽에도 장소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 준비를 할 것도 없고 진짜 보면은 저 오늘 가져온 게 잘 침낭 침낭이랑 여기 안에 가득 차 있긴 한데 보면 일단 이거 눕혀서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식탁 겸 상자 이거 그리고 저기 아까 장보온 음식 끝 제가 문을 찍을 때 몇 번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tara 우리 가족과 함께 또 말 심리 사랑하이 그렇죠 와 간장 이거 1인용이라 좀 작긴 하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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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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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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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중이에요 평일에는 딱 허락받은 날에만 이런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 유튜브 찍는 날 일주일에 하루 그래가지고 이날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너무 기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더 맛있는거 같아 진짜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기름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앗 뜨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들어 아 내 고기 이따 강아지 오면 좋아하겠다 싸서 음 음 고기 하나 더 먹어요 음 음 음 음 고기 하나 더 먹어요 음 너무 제가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2점 때부터는 조금 여유있게 여유있게 먹어보려고요 집사람들이 엄청 나고 내려가도 못생기ual 잠시 멈춰서 조금 시켜먹자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딱 뵈면 퍼펙트 완전 잘자겠다 좋은 아침 여러분 뜨거워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지금은 해볼텐데 저번에 제가 이메일에 주문했다가 이메일에 커피 내려주셔서 마시고 휴식맞이 올라가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잘해주셔서 건강에 따른 컵 로고도 있어요 귀엽지 않아요?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다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고 사람도 없어서 혼자 잘 즐기다 갑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